롤라엘 놀랄만큼 쉽고 믿기 힘들었지만 핫스테이지 20년이 넘는 역사 다양한 테마 로망플레이가 있는 유형이지 어디 한번 붙어보시겠어요? 자세 있으신가 보네 붙어봅시다 유형 유형 시작부터 아무튼 생성댐을 버리고 있구만 그런 자인은 무슨 내가 준비했나 남자의 로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난 이걸 3M이라고 부른다 메카닉, 밀리터리, 그리고 미소년 태연성 갑부고블린 세 장을 연속 발동 아니 어떻게 제대로 안 섞었지 링크3의 신성마머 셀렌네와 리프트밀을 링크3으로 사용 링크4에 액세스코드 토클을 링크소환 아니 혼자 게임하세요? 오늘은 게임하다니 꼴 좋다 뭐부터? 공격하실건데요 카드게임하자니 마침고가하고 앉아있네 아직 안 끝났어 자 아직게 말이 되냐? 어 sha 아 이 카드 한 짝으로 모듬을 끝내겠다. 통화!